오랜만에 또 13이네요 오랜만은 아니네요 자 오늘 제가 말씀 드린대로 조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평 갑시다 제가 또 오프닝 이벤트 만들어 왔으니까 보고 차근차근 시작하시죠 자 출사표에서 할게요 출사표 소속 세력에서 초고로 갑시다 아마 조통 조강이 제일 어리겠죠 그죠 어린 놈들 아 화만이도 있잖아 화만이가 결혼했나? 화만이가 결혼 안 해서 확 뺏어버려 자 일단 조통 시작할게요 갑시다 잠깐만 요거를 좀 옮길까? 옛날처럼 여기로 옮길까? 원래 옛날에 여기였죠? 옛날은 아니고요 갑시다 자 스킵하고 스킵하면 바로 오프닝 나올 거예요 오프닝 바로 보고 갈게요 오케이 pedicast 세라 뒷t 저롯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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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쵸 이게 그 좀 뭐죠 형제나 부모님 이게 너무 잘라도 이게 문제에요. 너무 잘라도 아 너무 없잖아 신속만 있네요 신속 순찰 전수특기 순찰 6665 6665 6665 아 별로죠 근데 조통이 그런데 그러니까요 2년동안 다 배웁시다. 자 투조장을 2년내에 배우는게 일단 제 관건이 되겠어요. 투조장 일단 2년내에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 최대한 빨리 뭐 무력을 올려서 어 벌써 칠올랐죠 무력 칠올랐으니깐 자 일단 요거 좀 주고요 자 우리 동상 우리 동상이 똑같잖아 무력은 비록 나보다 높긴 하지만 똑같네요 자 친소 좀 줍시다. 연전 있니 연전 있나 보고요 없죠 연전 없고 순찰 아 그렇게 그쵸 스팩 먼저 쌌고 아뇨 저는 출퇴근합니다 저는 출퇴근 해야되요 어 순찰이 있으니깐 순찰말고 다른거 어 순찰 어 순찰 훈련 훈련이나 해라 자 훈련하시고 호골도 좀 나눠줄게요 호골을 나눠줄 애가 음 호골 호골 아 이거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귀에 눈에 안들어오네요 미치겄네 자 전법 아 왕 왕 왕 해줍시다 건담이 누구죠 그렇게 말하면 잘 모르잖아 애가 일단은 친해집시다 몇살이야 너 19살 아 맹맥달 맹맥달 괜찮죠 맥달이면 맥달이면 매우 괜찮은데 근데 우리 군세 좀 먼저 볼게요 우리 군세가 나쁘지 않을거에요 아직은 괜찮을거에요 아직은 괜찮을거에요 왜냐면은 일단 좋은달은 받을수 없고 제갈량 있죠 예 위험도 있구요 어 전법으로 보면은 뭐 공격지휘 아 특공지휘 맹획달 좋겠다 예를 들면 지휘계열이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맹획달 너무 좋은데 아 근데 멀긴 머네요 멀긴 멀고 아 13입니다 부동우도 끝내주죠 철벽지휘 있잖아 철벽지휘이덟인데 몇살인가 30살 아 내년에 받으면 되요 내년에 관흥달 받읍시다 아 근데 능력치가 좀 그래서 일단 위헌 위헌 제갈량딸 어떤가요 위헌 제갈량딸 아 14가 졸리기 좀 힘든가요 아 14가 좀 졸리긴 하죠 일단 위헌 제갈량 일단 제갈량 음 좋은 딸 좋은 딸을 어떻게 봐도 돼 내가 좋아하는 아들인데 음 일단 제갈량 먼저 방문 하는게 좋겠죠 제갈량 정도면은 이제 뭐 친분 쌓기 어렵기 때문에 첩붕으로 괜찮습니다 위헌은 술만 주면 되지 않나요 자, 윤현! 등현? 돌골이 아직 있어요. 아, 올 돌골이요? 봐야겠는데? 있나 모르겠네요. 올 돌골이랑 의형자라고 또 설마? 자, 눈이. 자, 일단은... 아, 또... 이러는군요. 일단은 제일 급한 거. 제일 급한 게 일단 1순위가 분전 연전이에요. 분전 연전 제일 급하고 그 다음에 무력 올리고 투주어장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군에 연전 있나? 혹시? 자, 연전. 어... 무장. 봅시다. 전법. 아, 일단 귀모 있고. 연전 장소 있군요. 장소... 아, 근데 이 시대에 분전이 없어서... 그쵸. 연전은 장소하면 되고. 어... 얘가 술 좋아하나? 아, 뭐... 아, 술 좋아하는군요. 자, 봅시다. 아, 채우지. 자, 이거 뭐야? 일단...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장소... 자, 갑시다. 장소랑 친해져서... 아... 아, 이거 들고서... 아, 또 이러네. 아, 또 이러네. 아, 미치겠네. 또 이러네. 그러면 괜히 화만... 신속 필요 없지만... 아, 이게 또... 풍관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만나 주는군요. 또... 아, 항상 하다 보면 이게 문제야. 처음에야 시작하면 이게 문제죠. 자, 제발. 아, 큰일 났네, 이거. 그렇다고 술도... 아, 못 먹지. 다시 18, 19살이죠? 아, 이제 몇 월이야? 1월! 아, 큰일 났네. 연애? 아, 큰일 났네, 이거. 아, 잠깐만. 이게 갑자기 이러면 할 게 없어지거든요. 관창 가서... 자, 관직에 올립시다. 요거 나을게요. 아, 아마 1이나 2... 아니, 1 아니었나요? 1 아니었나? 자, 내정이니까... 아, 참... 훈련이나 합시다. 훈련? 큰일 났네, 이거. 뭐하나, 이거? 창병. 아, 기병이 A이니까 기병 한 60 올릴게요. 제한? 아, 뭐, 안 된 거야? 숨 잘? 안 된 거야? 나하고요? 아, 뭐야? 아, 참... 이거 해야 돼? 아, 나 지금... 50인데... 50인데 농업... 아, 그나마 지력이 낫겠죠? 상업으로 합시다. 아...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일단 상업이나 합시다. 안 되니까. 제갈량이... 50... 50도 이렇게, 열정을 다 쌓아. 아, 고생하셨네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 만드는 것도... 그, 만드는 것도... 그, 만드는 것도 노가단네, 사실... 자, 일단 친해지고... 아, 감사. 그렇지, 감사하고... 자, 조광이 데리러 갑시다. 오랜만에 시사 많이니까 또 새롭네요. 자, 일단은... 8풍간... 아, 6부, 5풍간까지 빨리... 가야겠죠? 어... 자,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와주고... 아... 이번에는... 뭐... 죽으면 죽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냅둬야지, 뭐... 자, 조광... 죽으면 죽는 대로... 살면 사는 대로... 강병님, 안녕하세요. 세일스님, 안녕하세요. 강유딸이요? 강유딸... 강유딸... 강유딸이면 좋죠. 일단 강유가 우리 편이 아니죠? 강유가 일단... 강유 정도면은 나중에 뭐... 의형제로 해도 좋긴 하지만... 일단 하나 냅둬... 자리는 하나 냅둬... 엔딩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엔딩은 제가 보통... 원래 하루 만에 이게 전통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엔딩을 하다가 제가 만듭니다. 자, 뭐... 안 됐어? 어... 됐고... 아, 그러니깐요... 배신 안 해요... 자, 여기다가 위명 뭐니? 양장... 이거 신창 가야겠죠? 어... 신창이 뭐더라? 잠깐만... 신창이 뭐더라? 그러니까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비장군... 아, 귀신 가야겠죠? 귀신까지 이걸 될지 모르겠네요. 귀신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휴... 아... 일단 제가 양 도와주고... 일단 제가 양 도와주고... 아휴... 자... 어휴... 이거 보내줘야죠. 자... 호거를 빨리... 누구한테 줄까? 어... 자... 통솔... 특히... 2회... 탁응 줍시다. 아... 귀신이죠. 네, 귀신이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정 안 오면은... 뭐 우리... 3973에서는 사기가 있잖아. 우경 잡으면 되죠, 뭐. 자... 됐고... 감사... 감사 떴으니까... 빨리 합시다. 논의. 그쵸. 삼국지 게임에서는... 강유가 정신을 차렸죠? 하하하하... 질렸어요? 많이 많이... 너무 많이 하셨구나. 그럴 수 있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새로운데요? 하하하하... 오랜만이네... 봤자... 한 달도 안 됐지만... 자... 방문 권유... 의영자나 추가... 예... 의영자 하면 되죠, 뭐. 아... 이거 좋아요. 땡큐... 받아들고요... 강유 이벤트가 있겠나? 이벤트 있겠나요? 없겠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갑시다. 파초... 아... 강주... 땡큐... 흐흐흐... 그죠? 흠흠... 흠흠... 흠... 흠... 아... 그것... 그것도 그래요... 예... 아... 근데... 뭐... 14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에이... 뭐... 뒤로 한 바퀴 돌면은... 다 뺑뺑이 도는 것도 비서실적이긴 하죠. 흠... 다... 다 비슷합니다. 뭐... 게임이 현실이 어디 있어요? 다... 다 그렇지. 게임이 다 그렇지 뭐... 게임에 너무 많은 걸 바르면 안 돼요. 자, 공성... 흐흐흐흐흐흐... 자... 자... 게임이 현실적이면은... 정말... 돌아버릴걸요? 흐흐흐흐흐... 흐흐흐... 그런 거 있잖아. RPG 게임도 맨날 밥 먹고 맨날 화장실 가고 그러면은 못 쌉니다 그거 못해요 어느 정도 이게 좀 게임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막 계속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고 욕 더럽게 먹고 일단은 그게 목표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투자장을 배우는 게 목표인데 일단은 그러려면 무력이랑 저도 업데이트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무력이랑 일기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일단 귀모란을 배웠으니까 일단 연전 빨리 배워야 되고요 연전 배우고 일기 배웁시다 연전을 배우는 거는 전투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투가 날 수 있으니까 바로 배우셔야죠 그나저나 얘는 아 진짜 너 뭐 좋아하니? 제가 책 안 좋아하겠죠? 아 보물 댓글이 안 써진다고요? 아 감초 이걸 줘야 되나? 아 얘한테 이걸 줘야 되나? 아 이놈 자식 보소 아 참 이게 천원짜리 이걸 줘야 돼? 아 진짜 아 천원 줘야 되나? 그 무력 높나요? 무력 56인데 다른 모드 연전되면 그래 연전 아 그쵸 오크레 갖다 받친 바보 아들이죠 아 천원 자 며칠이야? 11일? 아 그냥 줍시다 천원에 아깝긴 하지만 자 호감하면 되죠 뭐 갔다와서 연전이면 이 정도 해줄 수 있어요 연전이니까 연전 하나 배울 정도면 괜찮습니다 연전이면 천원 정도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자 군사 너도 훈련 좀 할래? 훈련 어 기병 아 뭐야 얘는 훈련 있잖아 연전 셔틀이요? 없어요 지금 조강밖에 없어요 장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래요 지금 귀모 하나 배웠거든요 연전 분전 다른 곳 맞다 분전이죠 이 시대에 분전 없죠 이제 빨리 올라가 후성한테 후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전 배웁시다 올라가서 연전 천원 그쵸 연전이면 뭐 연전이 그리고 뭐 위안한테 가서 배우면 되니까 자 호감 떴으니까 됐어요 이상한거만 안시키면 돼 아 협력 위안이 연전이었나요? 잘 기억은 안나네요 위안이면 약간 분전은 아니고요 아 그랬나요? 이게 고사이 또 까먹는 데니까 이게 한중 봅시다 한중 가네 보면 되죠? 공성이네요 공성 아 공성 아 공성 아 설전 그냥 갑시다 37원인데 뭐 공성이네요 왠지 어울리네요 공성이래니까 한중 이거 바로 일단 조사 한번 해주고 위안 만나주고 자 논의 한번 아니 윗문장 공성이네요 그러래요 그쵸 모든 삼국제가 다 그렇죠 인맥만 있으면 장땡입니다 근데 13회에서는 약간 돈이 좀 더 돈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 리돈이 많이 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가끔 뭐 인사 못해도 다 이해해 주시죠 요즘에 아 규모 돌립시다 규모 돌리고 장소연전 양봉 자 기본 아 자 다 별거 없어서 관음병 하나 줘야죠 은병 은병이 하나 주고 여자 먼저 여자 먼저 줘야죠 잠깐만 은병이 결혼했나? 은병이 지금 결혼했겠죠 아 봐야겠는데 정확하게 아 드록반응 안녕하세요 예예예 오늘 13위입니다 흐흐흐 흐흐흐 아 아 아 이거 오랜만에 해서 여기 기는 거 아니야? 공 방 공 필 공 갑시다 공 연전 좋아요 양봉 좋고요 그치 레이디 퍼스트 인정 관음병 미혼인가요? 아 관음병한테 닥도랄까? 그 이게 또 관우 아들한테 뺏길 수는 없잖아 아 관우 아들이래 그 누구야 아 관우 아니지 그게 아니지 아 또 왜 그래 자 한 번 더 만나주고 아 안 되는군요 자 여기 누가 있나 보고 어 여기도 잠깐 연전 있나 볼게요 자 무장 봅시다 음 전법 아 여기 자 연전 장저 있네요 장저도 금방 죽는 것 같은데 장저 한 번 만나줍시다 온 김에 자 운이 되면은 눈이나 좀 해주고 안 되는군요 아 아 네네네 질문하셔도 됩니다 누나일 거예요 한두 살 누나일걸요 갑자기 궁금한데 남정 의장은 안 궁금한데 갑자기 여정 의장 잠깐만 우리 확인 좀 하자 우리 연상이면 좀 그런데 연상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포삼랑 서른 살 아 관색 아이 화만 결혼했고요 화만 19살인데 결혼했어 관색이 아 아 아 24살 아 24살이네 아 많이 논하네요 5살이네 5살 다섯 아 사랑하면 5살 정도야 괜찮지 않나요? 하하하하하 사랑하면 5살 정도야 좀 그런가? 사랑한다는 노트에 예 5살 정도야 그죠 자 내정 순찰이로 합시다 자 장소 만나주고 하우시 하우시라니 일단 연전 배웠네요 자 부부상필패 근데 연전을 배웠는데 이거를 내가 무력이 너무 낮아서 일기토에서 배우기 너무 힘들거든요 일기토에서 배우기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아까 걔한테가 또 가야되나 붕으로 계속 올려야될것같아요 자 일기도 배웁시다 자 무장 전법중에 일기가 있나요 전수특기 일기 일기 맞네 아 아 누구한테 갈까 장씨 장씨한테 가면 좋겠네요 장씨도 결혼안했죠 아직 아 결혼했잖아 유선 아 장씨 무력이 왜이렇게 높아 장씨 자 장씨가 성도에 있군요 성도한테 가도록 할게요 성도에 가도록 할게요 자 성도 장씨 어디나 아 갑시다 뭐 괜찮겠죠 진서 좀 돌려주고 연전 돌립시다 연전 어 자 기본 통솔 연전 없죠 관음병도 연전이 없어 아 그쵸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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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되면 안되고 자 일단 아 안 들어왔군요 안 들어왔군요 딸 받아도 좋겠네요 잠깐만 아 나가버렸네 자 어 장씨 일기 좀 해줘라 일기 아 이것들 아 아 임시전법 아빠한테 그냥 바로 지금 안되죠 이거 뭐 드려야돼 감정적으로 만들려면은 뭐 드려야돼요 아 정말 뭐 할 것도 없고 명품기 뽑시다 아 청당서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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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리면은 효자 효자 되는 거잖아요 효자 아 이거 사드리고 싶은데 아빠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아 이거 아 알바 뛰어야되나 아빠 사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안되고요 왜 이렇게 안만나주는 거야 아이디필 일단 육품관 찍읍시다 도저히 안되겠네요 용돈 용돈 없어요 자 내정 아 상업 상업을 해야 돼요 내가 아 뭐야 내정 중시하시라 아 문화라고 아 아 아 참 이걸 해야 돼요 의뢰받자고 알았어요 일단 주점 의뢰수주 주점 주점에서 응 기술 시범 내가 질 것 같은데 아 월수 갔다옵시다 아 월수에도 누가 있나 보고 또 대화되는 애 있으면은 또 바로바로 만나도록 할게요 어 요아 있네요 요아 요아 요아한테 한번 배워야겠다 설마 지진 않겠지 이래서 일기를 하나라도 배워야 되거든요 공공공 그냥 기본으로 갑시다 공공공 방필 지겄는데 방어하고 필살 막으면 질 수도 있어요 어유 다행이다 어유 다행이다 하하하 어유 다행이다 어유 다행이다 어유 다행이다 자 봅시다 다 못 아 다 까먹었어 자 특히 일기 있죠 요아 훈련 아 고정 일기 자 요게 너무 좋은데 자 연전도 됐고 일단 고정한테 갈게요 아 악환 악환 자 너 얘도 무력이 높아서 아 참 한 번은 받아주네 다 한 번은 받아주니까 한 번이나 하고 갑시다 천사님 안녕하세요 악환이라도 악환이 원래 악환애가 아니죠 아 한 번씩밖에 안되냐 한 번씩밖에 안되고 야 요아라도 저항 안되면은 공격지이라도 배워드요 어떻게 저항 안되면 공격지이라도 아 뭔가요 아 저도 공적 빵이야 미치겄네 한 번만 아 너무 무시하잖아 어쩔 수 없죠 가서 의뢰나 하고 빨리 무풍만 찍읍시다 악환이면 좋아요 무력이 아미산이잖아 여기 그러니까 80 넘으면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거기다 1기까지 있으니까 이기기 힘들 거예요 자 보고 자 귀모 돌려야죠 귀모 돌립시다 악환 특기 자 귀모 바로 돌려주고 그쵸 공격지이 좋아요 더빙이 듣는 것 같다구요 더빙 듣는 것 같다구요 자 거리에 주점 아 나 1000원 생겼잖아 아 나도 받고 싶어요 너무 너무 받고 싶은데 아 아 뭐 이런게 또 나와 아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이거 2400원 잠깐만 며칠이야 지금 아 2400원 이거 한마디 될 수가 없겠죠 아 일기인데 아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자 한번 더 똑같은 거 나오니 아 아 이거 안되는데 아 아 아깝다 일기인데 저거 아 문화도 해야 되고 큰일났네 이거 아니면은 자 뭐 있는게 뭐 있나요 보물 하나 있죠 아 아빠가 이거 보물을 안 좋아해서 보물 안 좋아하죠 그럼 보물 좋아하시는 너 보물 좋아하지 않니 아 변기만 변기하고 술만 좋아하는군요 아 아 이거 어떡하나 의뢰해야지 의뢰도 차고 저쪽으로 보내냐 갔다오면 끝났죠 그 일하고 포상받으면 이미 달이 지나서 저거 못사요 아 설전 설전 아 그러니까요 확실한게 이견 제일 확실 이게 제일 확실 하긴 한데 올라가서 뭐 일하고 포상 받으면서 관직형을 올립시다 어쩔 수 없네요 공방 공 필 공 좀 공격적으로 가도 되겠지 쪽 송변전법 찔리 경수진 경수진 좀 많이 흐흐흫 경수진을 많이 해 봐 가지고 학교 학교 대부분 혹시 뭐 있나 이제 내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년부터 이제 800원짜리 잠깐만 얘 좀 볼까 얘도 얘를 내가 해도 못 이길 것 같아 80이나 돼서 1기가 3단 자 뭘 좋아하니 아 얘도 변기 밖에 안 좋아하는구나 아니 요하는 요하도 보물 자 일단 아 이런 분이 아니하세요 일단 보물 줘가지고 공격지휘 하나 배울까요 공격지휘 하나 배울까 너무 불안하면 딱 갑시다 13이 낫나요? 급하면 공격지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나 뭐야 지금 이제 조만간 우드 쳐 들어올 텐데 이거 이거보단 날 거 아니야 군공약화보다는 공약화 자 자 자 이거 얼마 안 좋군요 에헤이 또 얼마 안 좋네 자 이거 갑시다 공격지휘는 AS급이죠 저한테는 저는 공격지휘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공격지휘면 뭐 관우 장비라도 붙어도 뭐 크게 떨리지 딸리지 않기 때문에 자 연전 아 트위치를 하지도 좋나요? 사실 뭐 제가 업로드 되는 건 다 똑같은데 또 그런 차이가 있나 보네요 수비약하면은 너무 좋죠 아 라인님 안녕하세요 아 세븐스님 안녕하세요 근데 14 그거 지도 만드는데 되게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해봅시다 군공약화는 그 거기서 아예 빼도 될 것 같은데요 니콜라이님 아니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은 느낌 요거 한 두세 번 두 번 들어주면 되겠죠 자 뭐 있나 한번 보고 아 화살 아 이거 좋네요 그러니까 그 군공약화 쓸 일이 있을까 쓸 일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근데 문제는 요하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요하를 못 이길 것 같아요 아 과기 아 안되구요 어 신속 호걸 호걸 호걸이 납시다 자 듣기 자 통솔 듣기 어 일기 아 관색 관색한테 좋죠 그러게 부금이 좋네요 그러게 부금이 좋네요 자 백 올라왔나요 도와줄게요 그쵸 위한테 깨질 것 같은데 어 자 공격지휘 배우러 갑시다 공격지휘 배우러 갈게요 아니면 미친척 하고 아빠한테 한번 댑여봐 아빠한테 한번 댑여봐요 자 뭐 늘에 둘 또 있나 자 너 늘면은 자 아니고 어 자 무력 무력 아 통솔이구요 자 무력 없니 무력 없어 아 연인무장 장소를 배정해야 되구요 자 그러면 얘를 넣을 수 있죠 자 무력 10 됐어요 무력 10 됐고 어 무력 10 자 일단 공성 오시고 아 이거 아니죠 무력 10으로 갑시다 일단 무력 10 해주고 하하하하 야 미친척 하고 조은한테 댑여봐 아빠한테 한번 댑여봐 아 그래도 일기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 일기 하나라도 배웁시다 아까 아 슬슬 아 아우 송건이랑 붙었군요 아 땡큐 송건이랑 붙었어요 일단 땡큐 송건이랑 붙었고 어 어디갔나 아 없잖아 자 임기응변이군요 아 그쵸 여기 여기가 좋은데 일단은 무력 때문에 근데 여기는 데려올게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까지는 데려옵시다 책도 하나 사야돼요 책 하나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치밀도 올라주고요 나 뭐 했다 자 했다 자 우리 군에 일기 여기 없나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자 견수도 좋고 연전 장소 됐고 어 일기 오고 있죠 장씨 오고 있죠 일기 오면은 바로 하도록 할게요 음 봐주지 않아 아까 그 야자롭더라고요 아니면은 우리 제가 아 승상님 어디가셨대 우리 딸이나 한번 부인이나 좀 승상님 어디가셨는지 참 자 명품 구입 한번 보아주고 아 차 안 좋아요 조사 한번 합시다 아 이럴 때는 자 주전 가서 돈 의뢰수주 아 근데 비전 되게 좋네요 진짜로 뭔가 되게 웅장한 것 같아 자 연전 계속 넣어줄게요 자 연전 특기 음 자 기본 통솔 특기 아 관색 하고 있죠 아니 특기 연전 화만 어 화만 좋네요 황화로 하지 마세요 성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마다 부상 당하잖아요 이거 진짜 아무리 돈으로 해도 그거 자 아 이거 한번 가 한번 갑니까 한번 가 한번 가 이거 가는 거죠 이거 가자 자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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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자 어 무력하면 되죠 60% 어 전법 40% 자 갑시다 아이 뭐 되겠지 뭐 아 아 어여쁜 남성무장 마대 아 마대 아 깜짝이야 알았고 추조자 나와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잠깐만요 야 이거 이기면 레전드 나오나요 야이씨 107 미치겠다 107 좋은 무장 무력 왜 이렇게 세 아 이게 1섬에 끝날 것 같은데 아 이게 8단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벌써 아 아 이거 아 참 아 아 아 이걸 어떻게 이겨 아 아 아 아 다쳐도 이거 이만큼 안 될 것 같은데 아 일단 방 아 아 한번 흔들어야 되고 이거 흔들어야 돼요 아 목숨 걸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거 방 흔 아 방 흔 아 필방 필방 어떤가요 하 하 하 하 하 하 마지막에 흔들기 마지막에 흔들기는 좀 위험한데 방흔 방 필방 아 이거 공격을 낼 수가 없네 이거 아 아 조은이 흔들까 조은이 흔들 수도 있을까요 아 조은이 흔들면은 공격 하나 넣을까 아 갑시다 어차피 안 될 것 아 방 끝났네요 하 하 하 하 하 이게 뭐야 처음에 방방한 다 끝났어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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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검! 와 참사검이라니 미쳤다 조국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그쵸 친분이 있어야죠 서서 가더라도 일단 뭐 있나 두고 봅시다 음.. 감초 자 일단 장씨 자 징여해서 아 이거 변기 아까 얘한테 줬어야 되는데 아 논이.. 지금 동지기 때문에 받아놔 줄거에요 동지기 때문에 받아주겠죠 동지기 받아주시고 논 일기나 좀 배웁시다 자 13 간만에 13하니까 또 채팅이 많이 올라오네 신나는데 아 장씨 아 장씨 아 너 아니고 응 됐고 너 아니 잘못 왔고 자 장씨 자 눈이 일기 좀 배워서 일기 한 5단 정도 되면은 5단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요? 아 여의 아 여의 이거 좋죠 일기 5단 정도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봅시다 아빠한테 아.. 일단 요한테 전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른 것보다 자 공성도 좋죠 자 공성도 좋죠 어.. 여의가 이게 후방전이라서 딸받기도 좋구요 일단 아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건 좀 아 이거 이거 어떡하죠? 아 이거 이거 아주 여의 조금 불안한데 이거 아 여의 여의 전방전 그니까 이게 그런게 나올까봐 그런게 나오면 좋거든요 아 아 할까 할까 말까 거절하자구요? 너무 또 센 애도 재미가 없잖아 여의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일단 받읍시다 하나 받을게요 아 받을까 말까 아 아이 제갈량딸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갈량딸은 너무 좋아서 약간 사기 일단 받읍시다 받읍시다 또 너무 S급 딸받는 것도 약간은 그래요 그래도 벨붕이야 그것도 예 유관장 이런 애들 딸받는 것도 벨붕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소소하게 예 소소하게 아 딸 주고 또 왔어? 딸 주고 다 주네요? 자 일단 나가서 일단 딸 구경 좀 합시다 자 아 어디있나요? 아 공성? 아빠랑 똑같이 공성이고 아 망했다 일단 공성은 좋았는데 자 공성은 좋았는데 아 괜찮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아 공성이니까 자 공성 뭐 하나 얻었죠 일단 자 공성 얻었던데서 뭐 위로를 꼭 받읍시다 하하 능력치 뭐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과기? 도와주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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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네 부장으로 좋죠 네 이런 애들이 딱 부장으로 좋아요 너무 좋은 애들은 또 부장으로 넣기도 애매해요 그쵸 자 통솔하고 뜯기 봅시다 자 황숭 자 귀모 아 안되고 금슬만 좋으면 되죠 그쵸 금슬만 좋으면 됩니다 자 과기 갔다 오시고 됐네요 그리고 뭐 또 혹시 알아요 첫 번째 또 뭐 우리 부인 용감하셔 가지고 막 뭐 쳐들어 가실지 그쵸 자 군사 훈련 순찰이나 합시다 자 아 동생 많이 하고 어 됐고 어 감사 자 아 잠깐만 그나저나 빨리 나 일기 배워야 되는데 잠깐만 아 잠깐만 진도잖아 진도도 공격지위죠 진도한테 배우면 되겠다 이거 양천도 안하지 공격지위 배울게요 진도한테 공격지위 배웁시다 진도랑 요하랑 공격 똑같으니까 공격지위 배우면 되겠죠 공격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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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왔어요 진도 왔어요 강유요 아마 나와 있지 않을까요 강유 있죠 여기 26 26 아 너무 좋아요 강유 강유랑 의형제 해도 나쁘지 않은데 강유랑 의형제 한번 하고 데려와 그쵸 진도 딱 좋죠 감사 떴으니깐 딱 좋아요 감사니깐 그와보지겠다 대를랑 의형제 해야되요 무조건 자 논의해주고 의형제에서 써먹는 수밖에 없어요 자 됐고 아 78은 뭐니? 78은 또 뭐야 아 2만 더 올랐으면 되는데 자 됐고요 감사 떴죠 아 무기수집벽 야이씨 받아들여줘 어떡합니까 아 무기수집벽 돈도 없는데 미첨도 800원짜리죠 아 유주안 아 이제 술돼요 이제 술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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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이제 자 술되니깐 자 성도에 있겠지 자 이동갑시다 자 군사 순찰 많이해 많이해 아들 그쵸 무기수집이죠 자 계속해주고 연전 이번에 규모 좀 돌릴까요 호걸 황숭 안되고 신속 신속 신속이나 돌립시다 자 특히 신속없는 어 고상 고상하게 신속 넣어주고요 하하 나이트북 협박 잘하죠 아 희남자 아 이런거 필요한데 책이 아무때나 나오는게 아니라 이런거 필요하거든요 아 아 없죠 근데 여기 없으면 여기 아니면 여긴데 아 요거 한중이냐 강주냐 강주갑시다 강주 갔다오니깐 후반기는 7,8,10만 되면 다 쓸만합니다 사실 후반기는 뭐 무장이 다 없어서 뭐야 조진 하하 삼촌경도 뭐 죽었으니까 떠돌아다닌거죠 자 자 구입 아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자 이동해주고요 한중 한중 누구야 한중 하하 누가 한중 같냐 흐흑 흐흑 흑 흐흑 흑 특기 연전다 뿌리고 있죠 진도도 연전 아 흐흑 까비 흑 됐네요 밑장 빼기 흑 흐흑 흑 자 봅시다 자 진도 흑 흑 자 훈련 뭐 필요 없죠 훈련 필요 없고 아 훈련 필요 없는데 음 자 명품 구입도 뭐 있나 보고요 자 매각 한번 봅시다 내가 뭐 가지고 있죠 아 500원 400원 얘가 지금 뭘 좋아하나 아무것도 안 좋아하잖아요 아 이거 사사 사사 되는군요 자 무력 갑시다 공격지휘라도 자 공격지휘 반란 버튼 너무 탐다 반란 실패할 거예요 지금은 아 빨리 6품가 올려야겠다 이거 아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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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자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 만만하죠 만만해요 실수만 안하면 돼 재수만 좋으면 돼요 재수만 좋으면 돼요 아 이게 오히려 안좋은데 방 공 공 필방 갑시다 오히려 이게 좋을수도 있죠 갑시다 이건 기본 이기는거죠 공 그렇지 공 이겼다 이겼다 일단 공격지기 획득했고요 일단 공격지기 자 천통 자 잘 읽어야 돼 세절법수 하시겠습니까 네 자 이겼고요 일단 이겼고 일단 이겼고 자 일기 장시 아 이거 줘야 되는데 아 이거 요주 있죠 요주 자 일기 아 뭐야 뭐야 아 고문서 아 좋아요 일기도 배웁시다 이번 일기 좋았네요 아니 뭘 또 아니 뭘 42 야 이거 아니 웬만하면 가겠는데 이건 좀 42 아니 장안이 아니고 장사인데 장안이 아니고 장사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아니 석 달이잖아 이건 아니죠 차라리 조사해서 그 돈으로 뭘 하나 그 돈으로 뭘 하나 하는게 낫지 이건 아니잖아 너무 하잖아 이거 차라리 조사 조사라는게 조사 열을 조사해서 돈 나오면은 그걸 뭘 하는게 낫지 황당하네요 황당하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자 공성 좀 해줄까 우리 부인 부인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전 넣어줄게요 공지 어이가 없네요 야 동상 뭐하니 빨리 해야지 내가 올라가지 황수 뭐야 흥룡인딩 보자고 갑자기 자 술 하나 싸구리 술 아 황수도 일자리죠 자 술을 샀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장씨 자 지금 한 번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 뿅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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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냐 아 미쳤다 제북이야 제북 이거 며칠이 걸린지 찍어놔봅시다 아 진짜 아 너무 하잖아 이거 한 중 한 번만 더 한 번만 재도전 한 번만 재도전 아 너무 하잖아 저거 아 아 진짜 헤데도 너무하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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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수주 아 진짜 양평인가요 한중 한중이동 하하 갔다옵시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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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그 아 세 번 삼고초로 해야 되나요 양평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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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씨 은근팅이네 하하 하하 이 누구 장비따라 아니랄까봐 시 하하 시 하하 아이고 이게 별거라고 그렇게 참 있는 애들이 더해요 하하 하하 야야야야야μ 지니양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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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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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ies 거 하하 자 혹시 뭐있나. 고요 clego Wiring 아이고 술삽시다 す subscribe bo b 으흐흐흐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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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자 진도도 연전 배워줬고 자 근데 분전 아유 일기...아 진짜... 일기 언제 배우냐 자 둘 다 연전이죠 필요없고 어...신속 됐고 훈련 됐고 코걸이나 햅시다 없네 할애들이 없네요 특히 양봉 양봉까지 옵시다 양봉 그래서 북벌 안하시네요 안하시네요 언제 가시겠지 뭐 그러게요 손건이 아니에요 하나 지금부터 깔 것 같아요 사실 이럴 때 조절을 쳐줘야 되는데 그죠 근데 내가 특권이 없어가지고 공격을 가자고 말도 못하고 환수도 하나 사 이거? 무력 일자리 하나 사? 술 살 수 밖에 없죠 지금 자 한 번만 제발 어디 갔나? 어디 갔니? 어디 갔나요? 아 있구나 한 번만 이상한 것도 시키지 마라 무섭다 무서워 자 이번엔 갑시다 어디든지 갑시다 제발 장안 아 장안 아싸 땡큐 장안 아 장안 땡큐 장안이면 이거 이득이죠 아까 그 80일짜리 갔다 오는 것보다는 이게 이득이죠 가져왔다 봅시다 자 이동 일기암판 그래도 아주 무섭지 않은 게 공격지휘를 배웠으니까 까비라니 자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자 침입 시도 아 들어왔네요 어 조사합시다 자 뭐 있나 한번 살짝 봐주고 아 백마 아 백마가 아깝긴 하지만 자 뭐 잠깐 매각 할 거 있나? 아 없죠 자 조사 나이트보즈이 협박하죠 장난 아니에요 나이트보즈 자 아주 아쉽네요 백마 아 백마 말 같은 거 잘 안 나오는데 자 그리고 후성 후성 만나서 어 후성 만나서 지금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자 일단 분전 배워야 돼요 후성 만나서 분전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자 이럴 거 잠깐만 어차피 이럴 거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해서 돈이나 뜯을까? 홍적보고 3번 하면 임시 수입 들어오잖아요 아 이무 달성 10번을 해야 되는구나 됐고요 돈 좀 주면 좋겠네 그리고 또 아빠가 죽으면 또 알아요 또 그 잠깐만 아가드 문 좀 열어줄게요 가만 가만있어 가만 자 안녕까지 보고 갑시다 예전에 이거 잘못 눌러가지고 다 하고 갔는데 해제 눌러가지고 와 진짜 자 됐죠 잠깐만 장씨 결혼했겠지 됐고 자 봅시다 이 정도면 됐는데 분전 무력 무력을 더 올려야 되는데 분전 일단 이 시대에 분전이 없으니까 분전이 귀하거든요 전세력에서 분전 좀 볼게요 분전이 이제 거의 죽었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보세요 어 후성이 지금 있겠지 아직까지 연전 연전은 더럽게 많아요 분전 후선 후성 후성 말고 없나요? 후성 말고 없어요 유일한 분전 가서 배웁시다 한 한 나한테 있구나 나한테 있었구나 자 유일한 분전 가서 배웁시다 한중 후성 어디야 어디야 아 한중이 거기지 후성 방문 특권이요 아 이거 시켜야지 빨리 시켜야지 특권 받고 위로 한번 올라가야죠 자 너 어디니 자 올라갑시다 동지 동지 확실히 상구찌는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돼 그래야 재밌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상구찌를 형하고 같이 하던 버릇이 돼가지고 얘기하면서 해야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자 나눠줄게 없는데 자 일기를 나누기도 그렇고 아 연전이나 나눕시다 나눌으려 없고요 공성 공성 좋죠? 자 일단 아 역시나 분전 없어요 자 넣어줄게요 어 언변 음 교섭 교섭이나 한번 볼까 아 이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위안할 때 딸바짜고요 아 잠깐만 이럴거면은 우리 제갈량 내가 제갈량이랑 지금 친하잖아요 네 또 보내야 돼요 또 보내야 돼요 제갈량이랑 친하니까 제갈량한테 가서 좀 해달라고 자 순찰 얘는 얘는 얘 아직 연전이 없네 큰일 났네 잠깐만 자 종이에 아 이거 무트간다 이거 아 참 신속합시다 사마이요 그쵸 아 사마이 정말 무서워 하하하하 자 논의 좀 할게요 조통 주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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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파라니 아 이거 줘야 되나 아 줍시다 자 왜냐면은 분전은 되게 지금 되게 귀해요 되게 귀하니까 후성한테 이 정도 후하게 해줘도 됩니다 후성이면 뭐 옮기면 제가 남기시니까 딸도 좀 받을게요 자 사마이는 아 무섭죠 장압 등에 다 무섭